여보세요? 오빠 지금 우리집 올래? 어 네 지금 수영장인데 오늘 우리집 비밀인데 이 탱가이 아이가 이 게임이 아직도 있네 오랜만에 한판 해볼까? 탱가이는 이거 히든 캐릭을 골라줘야지 히든 캐릭이 여기다가 되고 위 위 위 아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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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 위 아래 위 위 아래 위 위 아래 그리고 로밍 단계가 로밍 싸움이 치열하게 펼쳐질 때 영향력이 큰거지 리산드라 위 잘해보는 아래 위 아래 위 위 아래 위 위 아래 야 고택이 형 일어나 잘해내 니 친구께 사고 났다들아 구라치지 마라 롤 서버 점검 끝나 벌써? 다음 환자분 어디가 아프신가요? 아 선생님 제가 어젯밤에 매운걸 먹고 잤던 위가 너무 아픈데 이거 혹시 위 위 위 아래 위 위 위 아래 위 위 위 아래 나 오케 했다고 해서 아 미치겠네 나 왜? 나 스타렐에 가고 있어 아이고 우리 아들이 다 컸네 엔 줄 알았지만 벌써 작은 위 위 위 아래 위 위 위 아래 아빠 나 내일 생일이니까 생일선물 사주셈 어 그래 은선물 갖고 싶은데 나 그거 닌텐도 위 아래 위 위 아래 위 위 아래 위 위 위 위 위 아래 위 위 위 위 위 위 방이 너무 더워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조금만 웃을게요 입꼬리 조금 내리겠습니다 턱 조금만 당겨 볼게요 예아 택배 왔다 몸을 안풀어서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